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오늘 무대 끝까지 즐겨주실거죠? 네 저도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즐기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SM타운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저도 너무 즐겁고요 더운 날씨지만 저희 시장에 돌아와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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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많은 SM타운 팬 여러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엑스웨이 여러분 엑스웨이 여러분 엑스웨이 여러분 우리 사랑합니다 네 네 네 네 띄웨이 여러분 되게 정말 좋고요 이만 띄웨이 여러분 네 기억하시고 저희 오늘 재밌게 놀다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지 이만 네 네 오늘 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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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X1의 롈의 장일시 제작용 콘서트 즐거운 고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응 자 빨리 말씀해라 시원한 물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즐겨주세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SM타운 프로젝트를 많은 센 연구가 하기 위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SM타운의 정말 오랜만에 무대를 설계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여러분 신나시죠? 지금 아직 해가 떠 있어서 여러분 많이 더우실텐데 어차피 해 질 때까지 계속 공연할 거잖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열기를 슬슬 달고다가 한번 찾으러 봅시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면서